사자의 반지를 만져네? 오래된 사자의 반지 오래된 사자의 반지 관통공격이 카운터 공격력이 이거 나한테 뭐 필요없는거구나 어쩐지 보스가 창키들아 야 근데 맨 처음에 찌르기 들어오는건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 맨 처음에 찌르기 들어오는건 속도 속도가 뭐 마법이 안통만은 볼수가 있다고 하던데 걔넨 어떻게 죽이지? 막상 하이덱 기사의 철가면 타워칠드 음... 어어!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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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무슨 속상인 줄 알았드만 뭐.. 물러가라고 하는데 물러가야죠 오 나 아 나는 오 나 뭔 손줄 알았어 쳐서 반응이 있게 난 석상인줄 알고 맨 처음에 때렸다가 또 뭐있어? 야 스테미너가 겨우 이 포인트 올렸을 뿐인데도 예 마법쓰는게 훨씬 수월하다 야 스테미너는 정말 좋군요 근데 나 지금 지팡이를.. 어우 허터뿌리다 지팡이를.. 어.. 어 뭐야 여기 여기는 다시 못오나? 아 이쪽에서 그럼 일단 가요 레벨업 하죠 아 여기서 오케이 알았죠 자 레벨업 해요 자 레벨업 해요 체력을.. 어.. 1정도 더 올려보고요 일단 올려봐 체력 1만 해골지팡이 써야돼 저거 내구력이 완전 틀려요 두배.. 아니 뭐.. 두배까지는 아니고 예 좀 차이가 나네 내구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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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이나 돼 자 이거 빼고도 아 그래도 체력 1 더 올려야된다 체력을 1 더 올려야돼요 아 해골지팡이가 너무 비.. 너무 무겁다 아니아니아니 잠깐만 잠깐만 확인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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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49% 야아.. 단건까지 사면 50.1%인데 체력 1만 더 올려서 체력 1만 더 올려서 지구력 1만 더 올려서 아 잠깐만 적응력을 올려야되데 지구력을 올릴까? 생명력을 올릴까? 자 지구력을 올리죠 지구력 올리죠 자 이러고 지팡이를 해골지팡이로 드디어 쓰구요 그리고 모자도 이제 하나쯤 걸쳐주구요 아 근데 모자 걸치면 안되네 모자는 걸치지말자 이거 이거 업그레이드 하자 무기 강한다 자 섹스 파편 어 이거 4까지밖에 안되나? 이건 4까지밖에 안되네 야 이게 더 높아 아이 뭐야 이게 그니까 큰 세계적 파편으로 해야되는거 같은데 이거는 4이상부터는 일단 큰 세계적 파편이 필요해 2개가 필요하군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이건 냅둬요 일단 이거 쓰죠 이게 더 좋아 지금은 이거 쓰고 저 쯤은 이래도 모자쓰자 보다 내가 더 안돼 defect 이렇게 시종의 제이네탑 제이네탑이 어디야? 그렇군요 시종의 공간에서 시종의 공간에서 아 여기 터지는 여기 가면 걔네들 3명 또 있나? 보스는 두번 안나오죠? 내려가면 되는거 같은데 오호 오호 만병클럽 사제 성령 사제 성령 사제 성령 무기인가? 성직자꺼에요 아 여기에다가 파로스의 돌을 넣으면 되는구나 나 근데 파로스의 돌이 없잖아 근데 여기 말고 갈 길이 없는데? 여기 가는가봐요 여기 가는가봐요 딴 데인가 봐요 아 여기도 가는 길이 또 하나 있군요 이쪽 북 주의내요 오오오어 너 임마 임마 갑자기 달려오는거 아냐 임마 이 겁쟁이 겁쟁이 녀석아 야 지구력이 있으니까 오오 나 떨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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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법을 쓰면 앞으로 가 앞걸음을 쳐 뒷걸음 치는게 아니라 앞걸음을 쳐 인간 요각사 쫙 먹고 뒤를 돌아보니까 적이 없어 어 없어 없어 괜찮아 괜찮아 없어 하도 뭘 먹으면은 뒤에서 뭘 쫓아하고 뭘 먹으면은 뒤 뭐 새끼리스 나오고 뭐 뭘 먹으면은 맘 놓고 있으면은 맘 놓지 못하게 하니까 위로 올라가는데가 있냐 자 가까우니까 강력한 손으로 가서요 어 안죽었어? 어 안죽었어? 자 여기 다 다이렇게 봐야돼 갈수있는 길이 있는데 여기 지붕인데 저기 먹을게 있는데 아 여기 아까 거기구나 여기 점프해서 가는거구나 오케오케 오케오케 오케 자 지금 소리가 많이 나는데 지금에 자 자 지금 바로는 없어요 이 안쪽에 있는거 같은데 이거 아까 자포병 소리 같은데 으드드드드 으드드드드 하는거 보니까 나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어 여기에 혹시 이거 화염 이거있죠? 수원님 어서오세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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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불 불 이게 불손이잖아 이러면 불손이죠 이거 들고 이렇게 으어어어 터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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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터진구나 어 터진 터 터 터진다 터 터 터 터진군요 아니 중심이야겠구나 아 야 나 주먹으로 쳤어 그냥 주먹으로 치면 터지는건가 에너지만 겁나게 달아났네 저희들 몰꺼 하나도 안주면서 몰꺼 내놔 넌 공중에 떠서 뭐하냐